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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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건 지그재그로 안 고르죠? 그냥 한 방에 고르는 거 아닌가? 자랭은 오랜만에 자랭은..도.. 자랭은 지그재그 안합니다. 자랭은 지그재그하나? 지그재그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아,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뭐 배나 봐요. 어? 갑자기 의원박 목소리 너무 작아졌다. 어, 작아졌네. 뭐야? OPG가 없어졌네? 으응? 어? 누구도 나를 부족할 수 있는가?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아, 이건 좀.. 아, 바꿔줘. 아아. 바꿔야돼. 바꿔야돼. 미드는 원래 마지막에 고르는 거야. 어? 아니, 아카리 나왔네? 야, 몰랐어. 미안. 아, 몰랐어. 아카리 나온 줄 몰랐어. 아, 마음이 아프다 진짜. 아카리 탁같은데요 느낌이? 잭스 가는 거 보니까. 저거 바꿔드릴 수 있는데. 아, 그러네. 아카리 탁 봤네. 아웃솔이.. 믿으니까. 아니면 이게 자랭이라서 지들끼리 그냥 뭐 배낭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야 이거. 에? 이거 세부적으로 못합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아.. 옆에.. 내가 저장한 걸로 못하나봐요? 애쉬가 좋나요? 미포가 좋나요? 애쉬가.. 애쉬. 애쉬 좋아요. 어? 이거.. 어, 상대 조합 너무 좋다. 어? 왜요? 조합 너무 좋아요? 거기는 원딜이 뭐지 그럼? 아직 안나오고. 썩붓이 뭐지? 자크가.. 썩붓인가? 자크인가 보다. 그네? 아웃솔 하려고 했는데. 밴더 해가지고. 뭐야? 음.. 왜 근데? 없어도. 아.. 아.. 음.. 어.. 으어.. 어.. 롤을 다시 깔았더니 근데 해외 좀 오래 있다 보면 한국 들어오면 바로 김치찌개랑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 먹었어? 거기서 많이 먹었습니다 벨라루시? 가트비아 하나도 맞는 게 없네요 벨라루시는 어디에요? 몰라요 벨라루시라는 데 있잖아요 좋은 데 갔다 갔네 유럽이죠? 유럽이죠 유럽 조그만 애들 둘이 가니까 되게 미니미니 하다 약해 보이는데 나 왜 이렇게 작아졌지? 잠깐만 나 좀 작아졌는데 어? 나 포탑 있어 너? 아 잠깐만요 미안해 아 이거 아 어? 아 아 아 우리 서포션 안왔어 아 저 그 새로 깔아가지고 조정 죄송 어 케인이 키먹었는데요? 아니야 이건 갔으면 잡는 거 왜냐 아 저 알잖아요 이거 딩거랑 임뱅하면 진 적이 없어요 어 어 나 누구한테 맞은 거지 나도 에너지가 살았니 내 가족은 나만 믿고 있다고 못 밀겠네 이거 허허허허 흐로효 악마와 춤을 칠 땐 숙녀건 리드 하는 법 뭐야 잡구? 으응 응 으응 미드갱 미드갱 실수만 먹어야지 미드갱이에요 형님 당연히 오겠지 나 지금 없으니까 쿨 없으니까 어 1랩 1랩 조심 조심 1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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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어 아 풀났네 아 실수만 먹으면 내 심장은 자꾸 없어졌어요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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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랩 3랩 지금까지 3랩 오 왔다 아 이거 야야야 이거는 너 진짜 비겁한거에요 폭탄 빠질때 오면 어떡하니 에이 아 이거는 좀 아 아 이거는 아 아 아 어 저거 뭐야 쟤 왜 저렇게 그거 그거 도발이에요 도발 까비 까비 바텀 쪽으로 케인 갔어요 네 바텀 케인 안돼 안돼 흠 벽 집중과는 아니지만 걱정은 할 수 있잖아 벽 집중과는 아니지만 걱정은 할 수 있잖아 어 어 나 뭐 뭐 할지 나 뭐 한거지 상대 이제 이거 큰 날 부리먹어요 아 나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양 아 아 오 아 아 아 네 3렙 어? 그거 뭐지? 그거 뭐여? 표시 위험 아 위험이구나 케인 탑 가요 케인 탑 저쪽 없고 자 들어갈게요 봐서 아 안돼 안돼 다는 중 다는 중 어? 뭐야? 왜 그러지? 아 6렙이라서? 아 6렙이라서 그런거야? 여기가 없네 케인 갑시다 정신없어 어? 먹어요? 같이 먹을까요? 네네 이거 같이 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케인 탑이야 이거 내가 두번을 죽어가지고 지금 약간 움츠러들어서 그냥 하이프를 잡았을텐데 돈 생겨가지고 안돼 아 페인트 아 네 아 아 뭐 아 아 아 아 상대 제도 궁... 아 궁일에 풀있나요? 상대 풀? 정키스 풀 빠졌어요 네네 징크스 한 10... 11... 10분에 오겠다 10분에 돌아오겠다 케인 탑? 레드 털러 갈게요 안 보여요 바텀 바텀 안 보여요 네 얘도 못하네 바텀 어딨지? 어디갔지 바텀? 아 쟤 받아먹고 있구나 바텀 보여요 여기 징크스 있어요 자크가 안 보이네 숨어있다 아 자크 피테인다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어 안돼 나이스 다 죽어라 나이스 다 죽어라 나이스 다 죽어라 나이스 다 죽어라 자크가 바텀 내려가요 그거갔구나 아 순간적으로 돈 많이 벌었다 우리 6렙 코트 6렙 6렙 되면은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괜찮았죠 방금? 3명이 덤비는데 2명을 잡고 2명을 잡고 할 수도 있었어 잠깐 퇴근 자 한번 볼게요 네 자 어 뭐야 어떻게 알았지? 그 쏴가지고 아 쟤네도 6렙인데 안돼 아 이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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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칼리 내려가요 아칼리 내려간대요 네 아칼리 내려간대요 네 빠질게요 아칼리 내려온다고? 안돼 아 아니에요 봇까지 가는건 아니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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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밀고 집가죠 네 자 자 자 자 자 자 가자 가정 아 아 아 이거 한방부터 늦게 써야 되는데 어 아 아 궁이 안 쏘졌어 궁이 안 쏘졌어 궁이 아 아 아 정글님 그거 거기다 까시는거 아니에요 전령 아니 그게 아니라 까는 도중에 나오는 도중에 맞았다니까 전령이다 하하 하하 아 umbrella 15 이제 내려가야 이쪽으로 가능한 끊음 저 위치 탈로나가지고 자크가 물면 좀 위험해요 저 내려갈게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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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나간 저 있으니까 물려도 돼요 아 뭐야 이거 하이머드인가? 오케이 아 안알렸네 딩거를 못봤네 안 돼 죄송 제가 못봤어 뭐라 그래 우리가 끌고 왔다 왔다 케인 왔다 케인 바텀 제드 누군이에요? 우리 궁 없으니까 싸우면 안 돼요 바텀 이거 안간다고? 거의 케인 갈 수도 있어요 형님 케인 케인 아니 있죠 용 먹을 수도 있거든 케인 여기 케인 미드 한번 볼게요 에이 여기 나오니 하늘이 더 넓어보이네 네 예 아 오 나이스 게임 잡았고 잘해 어이 어 이상하네 오오 좋아 좋아 타담한다 타담한다 나이스 아 아 포탑 설마 또 오 나이스 온다 안 돼 안 돼 사막 다 여기까지 내려가서 와드 할께요 네 어 뭐야 어 뭐야 먹고 있다 나이스 컷인덱이 썼나 나이스 어 어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죄송 아 안 돼 어 안 돼 보고 있었네 거기 젤드가요 젤드가 안 돼 아 아 나 때문에 다 늦었어 아 아 아 나 잡으러 오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우리 텔 있어요 고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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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로 갈게요 용이요? 네 먹으러 갈게요 완전 포위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을 했네 안 돼! 아아 어? 자크 아 뭘까지? 난 아닌가 봐 죄송 빨리 저.. 다.. 바텀 다 오나? 어? 자크도 온다 일단 빼야겠다 아래 세명? 아래 세명 ид 아 대단자 와 나이스 이길래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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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 advancement 와 내가 말했잖아 아 마술사 역시 손이 빠르다니까? 어 마술사 손.. 킥박이 형이랑 마술왕이 좀 이상한거였어 역시 마술사 손이 빨라 오케이 나이스 아 안 닿았다 어? 케임 바르 바르 와보세요? 바르 아아아아아아 맞았어! 나이스 아 스킬 더 말을 했어야 되는데 킥이 엉덜렸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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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비국구 첫 등! 이드님.. 롤.. 잘해 지신 것 같은데요? 안하니까 더 .. 아빨.. 통화 한 통화만 하고 오겠습니다. 아 뭔가 스노스한데? 어우 저쪽 징크스가 실버 3 이었어. 와 자렝 우이는 진짜 흠방 잡힌다. 맞게 맞어? 자라와 왕자나 이 조합이 매우 잘 넘어졌다. 이준 north가 Harper One. 육아구이 조합해. 육아구이 또 공격합니다. 육아구이 진짜 도와주 싫어서 안해봐. 육아구이 더 비둘. 육아구이 더 비둘. 육아구이 더 비둘. 육아구이 더 비둘. 아우 렐리온쏠 탐 캣치 탐 캣치 탐 캣치 탐 캣치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해야 되네 어 스웨인 한번 해보자 탐 캣치 아 너무 AP인가? 너무 AP죠 잠시만요 이거 상대 탑이 탑 캣치죠 아닌가 탑 캣치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니가 못보는 힘 그것이 진짜 공포다 탑 캣치 맞네요 탑 아 탑이구나 이거 왜 이걸 난대 아 이걸 인사하는거구나 그죠 다 powers 아웃솔이 크면 무시무시하지 리워크를 했잖아요 리워크 했다고요 네 리워크 한 걸 내가 모르는데 아웃솔이 크면 무시무시 아웃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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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온다 다 같이 가시죠 다 같이 봉고 같이 가시죠 정신 못 차리고 가 느낌이 지금 제 정글 털었거든요 이블린이 상대 정글 먹고 시작할게요 상대 정글 어딨어? 이쯤에 있어요 지금 핑 찍은 데 어딘가에 있어요 어 이거 스팀 아웃솔 좀 쎄 거 같은데 아 죄송해 죄송해 미래 미래 끌렸네 멍 때리고 있었지 아웃솔 잘하는데 우리가 몇 개 흘렸나 보다 아닌가? 네 흘렸어요 초반에 싸우다가 세 개 놓쳤어요 이거 한 번 가실래요? 근데 몰 노플이라서 응 온다 온다 아 저 쓰레쉬 근데 미니언이 많은 게 어 쓰레쉬 가고 에잉? 힐났났다 에잉? 에잉? 미니언 많아가지고 어후 미니언 밖에 힘들어 어우 아우 씨 아우 으아아아아아아아 망한 것 같은데 오케이 갔나? 어 뭐 어디가 어디가 뭘 잡았어? 여기 어디있어요 제발 제발이래 제발 제발 야! 국타를 쳐내네 어 이거 뭐 이블린 얘깄어요 네 와 마나가 없어서 간적은 처음이다 지금 아니 원래 이거 브론즈 3사에서는 아웃솔 제가 딩거루 무조건 이기는데 얘는 흙까지 살 정도로 하는 애가 좀 잘하네 브론즈 3사는 아닌 것 같은데 용 용 용 밀고 갈게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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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렇게 하다가 상대방 욕먹는 표시가 나오면 우리 정글은 뭐하지? 이런 생각 들던데 어 여기 왔네 이블린 반가워 오 과연 나이스 아 잡혔다 아 잡혔다 아 이거 W 이거 반응 빨리 했으면 내가 잡는 건데 더 옆에 있는데도 안되네 거기가 없네 거기가 없네 집에 안가? 내가 말로만 죽으면 하는 것 같나? 빠르게 보내줘야 돼 충분히 노력했다 와 CS 12개밖에 없네 아 정글 오겠다 이제 와 시원해 형 계세요? 거기 아하 뭐지 이블린 우리 녹탄 탁 보여가지고 조금 위험해 저쪽 6렙 지금 상대 이블린 레드 먹고 있을 거예요 네 레드 네 맞아요 아까 그 미사일이 저는 제대로 쐈는데 컴퓨터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의 이 반응 속도를 뭐야 왜 안 돌아갔어 아 아 와 한 번 끌리면 그냥 하 아 왜 돌아가지? 나 돌아가 이게 마우스 맞춰서 어 또 왔어 아 뭐야 아 이건 아니지 참전이 왔잖아 아 참전이 왔 클로로 살았네 이거 둘 다 개피인데? 이거 둘 다 개피인데 완전.. 오 W킬 둘 다 죽었어? 응 초시계가 있었네 아 정글링 그거 아.. 혼자 킬 받으시네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무슨 기회죠? 무슨 기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혼자 먹을 수 있는 기회죠 아 다 피웠네 아웃솔로 내려오네 와 벌써 초격증이 나왔구나 이블린 탑이야 네 나도 죽는대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아아아아 오케이 아 리안드레가 나왔으면 내가 이겼을텐데 리안드레가 안 나와가지고 인도 후퇴일권 착각하지 마라 아아아아 아아아아 으아아아 아아아아 안 돼 블루 뺏어 먹겠다 아유 아 와 안 된다 살 게 없네 어떻게 된 거지 쟤네가 잘한다 아 잠깐만 이거는 좀 너네 락 달았다 달았다 어 뭐야 와 죽이 아파 뭐야 뭐야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거 방금 뭐예요 궁이에요 어 죽이 아파 왜 이렇게 커 점프를 해야 된다고 피가 없는데 무슨 얘기야 뭐야 이게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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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리가 다 찼나요 아 저 나갑니다 어디 간판이야 저도 다운판에 나갑니다 저도 다운판에 나갑니다 저도 다운판에 나가야 됩니다 뭐 나와서 가는 거예요 아 아 아 아니 제가 그거 빠질게 아 죄송 도망가자 아니 아 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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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에 오신다고 아 10시에 온다기보다는 끝나고 간다 그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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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요 아니 여기 지고 있어요? 예 와 이거 사미라 이거 사미라 이거 사미라 너무 많이 사미라 지금 엄청 쌤 엄청 쌤 사미라 아마 총 맞으면 진짜 총이에요 그거 아 아 다 왔다 다 왔다 아니 딜이 안들어가지고 진짜 총이 다다다하니 뭐 주는데 뭐 헤이크 진짜 총이랑 진짜 카드 아 총 맞았어 와 저도 경험해 보러 가겠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나 맞으면 안 맞으면 맞으면 잡히달랍니다 이거 천원 보스를 아실래요? 저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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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개 천원 바보 공격 느려지게 여기 흠 아 아미드 와주세요 금기다. 내면의 악마로 삼을거라면 더더워. 어 집갔다. 어 뭐야 이거 윤관이 뭐 이리 세. 아이 새끼. 백도로 이기겠다. 좀 써버려. 어 야 쏘는 거. 아 야 잠깐 사밀아 잠깐만. 아 풍 썼어 진짜로. 풍 썼는데 오는거 좀 그래. 미리 밉시다. 사밀아 없이도 밉시다. 아니 진짜로 풍 썼는데. 아 미안했어 아까는 진짜. 뭐야 이거. 사고할게. 아 뭐야 이거. 아아 진짜 총이라매. 그런 얘기가 있더라. 뭐야 뭐야. 총이라매. 총으로 안갔지. 지금. 저 Series hey. 1000%앉 어 도망가 도망가. 잠 gets toesta dude. 흐흫 아 한번 봐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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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사미라 한번 잡아볼게 사미라 사미라 저 점화 없어서 한 4명 가야될텐데 아 궁이 안 쏘였어 아 흐흫 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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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야 돼 아아 안돼 안돼 아 시리시 살았네 이야 이와중에 사미라가 두 세 개를 먹었어 너무 세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슈퍼컴퓨터로 예측 예측 사미라의 귀환은 여기다 여기다 아 요것만 살 수 있었어 어두워진 하늘 아 아 아 임 어 아 아 다 공부한거 아니냐? 한명을 그렇게? 어? 오 좋다. 공부한거 아니야? 오 나이스. 여기 여기 이블린. 저 좋다. 저희 미드 뚫려요. 오 카코. 아. 억제기는 안돼. 재밌겠다. 아. 직스. 마술로. 이 사람을. 승리로 맞으려. 퍽퍽. 퍽퍽 따로. 저 갑니다. 저 갑니다. 눈깔로 지원합니다. 자 눈깔로 지원합니다.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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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 찾은거 봐.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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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말이 안되잖아. 컴퓨터 공격을 하는데. 컴퓨터 공격. 저. 저 세탁기가. 저. 저 세탁기 되게 센건데. 세탁기 가동을 안하네. 어그가 있는데요. 저 세탁기. 어. 세탁기 센거 아니야? 그래서 안썼는데 이건 뭐지? 아니 난 잡을줄 알았어. 어. 드드드드드. 아니 우원받고 라티비아에서 롤 실력이. 퇴하해왔는데. 아니에요. 아까 잘했어. 아니에요. 아까 잘했어요. 그래? 상대가 너무 잘하는거야? 네. 아 근데 거기서 롤 못했을거 아니야? 아예 못했어요.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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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다. 민다. 하. 하. 용이라도 먹을까요? 용이라도 먹을까요? 용이라도 먹자 용도 먹자 구경 가나요? 아아 간다 요거라도 먹어야해 가운다 미드 미드 다 몰려와요 ز관 뺏겼네 시간 끌었는데 재밌었다 아 제가 좀 던졌네요 죄송 저거 디아블로 뺏긴거 아님? 디아블로 뺏긴거 같은데 얘네도 좀 그렇다 왜냐면 버그 같은데 애들이 좀 좀 그러네 애들이 잘하네 아 가시나요? 저는 시간이 늦어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딱 한판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요 병곤씨? 병곤씨 어디가요? 저 좀 일찍 자야됩니다 내일 일이 있어서 딱 한판만 하시죠 병곤씨 피곤해요? 예 피곤합니다 한판만 하고 가면 어때? 아 저 지금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십시오 고생했어요 고생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